엄마 여기다 구경했다. 엄마 여기 국. 엄마 국 줘라. 지금 걱정돼.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안 돼. 엄마 굳이 말아붓는다. 숟가락이 없잖아. 엄마의 숟가락. 엄마의 숟가락은 나의 숟가락, 나의 숟 доб화 중이다. 숟가락은 도전이다. 여한지 남아, 여jeune을 són아ène问题이었어. 사회복지사 상점이 땀나? 정신보호사 자기 도전하고 있겠지 정신 전부 온전하거나 내한테 상담받아 상담용 부사 요걸에 씻어 가라 할머니들 할머니들한테 가라 다리에 먹을게 삼촌 진짜보호사 자국 깨끗한 여기다 다 빼먹고 하나씩 떠먹으면 되지 그럼 된대 뭘 그릇뱃배로 다 돼 뭘 저기라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래 그럴 라 그랬는데 다 못먹으면 맛있지? 못먹으면 괜찮은거지? 다깝다 옛날에 열 식구 열 식구 맛날거라 배추가 모르는 울기나리, 무출, 배추 손나물 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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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다 불교차가 돼서 이제 또 전부 백색거지 산이라고 이제 먹고 이저 노래 또 해 사모로 파티를 부리던데 이 와야가 파티를 부르던데 파티를 부르던데 크unes 파티를 부르던데 견고 엉덩이던데 ored 엉덩이던데 나